이거 맥주다. 맥주. 아 맥주. 이건 없어. 다시 할게요. 자, 이거 뭐냐면. 대한민국! 대한민국! 19세자에 걸려있군요. 잘 걸렸어. 땡큐. 뱃배님 안녕. 뱃배님 일주일구. 방송 하나도 안 왔는데 일단 켰거든요. 너무 늦어가지고. 세팅이 얘네 먼저 해놓으면 되지. 그치. 역시 똑똑해. 황트. 두둑. 파워 에이브. 얘는 이쪽에 놓을까? 쟤는 이쪽에 놓을까? 아니 똥눈 아니거든. 똥눈이라고 하지마. 난 치킨이만 다 물어보니까. 치킨이만 절대 똥눈이 아니야. 쟤는 이쪽에 놓을까? 사랑해. 파워 에이드 6. 소주 2. 홍초 2. 근데? 그리고 주먹밥은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주먹으로 안 할거야. 귀찮아. 호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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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도 수아처럼. 수아입니다. 네. 오늘은요. 아주. 하아. 맥주가 어딨어 근데 나? 미안해?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A의 수아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오늘은요 SNS에서 태극주가 핫하대요 근데 이번에 참PD님이 또 하셔가지고 그거 보고 먹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소주랑 맥주 요거부터 간단하니까 먹어봅시다 요게 또 구하기 힘들었다고요 근데 우리집 오프너가 없어가지고 이제 숟가락으로 떠야 되는 대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? 제가 숟가락이 없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? 와씨 어렵다 어떡해 병 깨지면 어떡해? 집에 오프너가 없는데 병 깨질 것 같아 근데 어떡해? 오프너 있나?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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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있잖아 우리 살라메요 교촌 교촌 거 있었어 아우 좋은 술집이네 여기 아 솔직히 없어 이거 맥주다 맥주 아 맥주 이건 없어 근데 끝에 이 마지막에 복숭아 같은 이런 화장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말하는데도 계속 나와 댓글도 많이 나오는데 전 이거 염통꼬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파는 데가 많이 없는데 이 집이 파라 그래서 너무 맛있어 소스 가서 음 발라야 되는데 진짜 소스가 바르기 좀 힘드니까 음 음 맛있어 천안에 있는 행복감자라는 술집을 하시는 분이고 태국주를 만드신 장본인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먹는건데 이건 생계라고 하십니다 천안 사시는 분들이나 천안 놀러가시는 분들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연관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닌데 그냥 제가 이걸 먹는데 그냥 먹기 좀 미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뱅 요만큼은 2로 할게 통초 1 자 1뱀 닉변 달인님 안녕하세요 왼쪽 위수 뽑은 했는데 그거 늦게 벗어 랑 언니 미안아 안돼, 비유 중요하겠어 자 요거 1 이걸 옆으로 잘 하랬어 어머 인상님 진짜로만이네 안녕 잘 지내셨습니까 아씨 내 다 꽃이 들어왔어 자 이거 그리고 2대 3갑니다 자 봐봐 섞이면 안되는데 섞이는데 왜 나 잘못한거 섞여버렸는데 다시 할게요 자 이거 뭐냐면 이게 그거랬어 그것도 사줄 해야되는데 이게 내가 그냥 눈으로 할게 저도 흘려니까 안되네 이게 되고있는거 맞지 지금 근데 알아요 좀 많이 흘렸거든요 조금 더 따라야 돼 소주를 아 나 이거 실패할거같은데 하와이들 살살 인상님 안녕 태극주 자 이거를 많이 나눌게요 자 요거를 자 요거예요 자 요거예요 자 요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수아하트 불치킨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개망했다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건데 맛있어 맛은 진짜 맛있고 술 맛 하나도 안 나는데 파워에 홍초까지 섞여가지고 가벼운 맛이 없고 되게 무거운 달달한 맛이야 난 이렇게 다른 게 나을 것 같아 난 숟가락으로 더 망하는 것 같아 홍초가 없는데? 아니 홍초가 없다 나 속상해 어떡해 홍초 있어 근데 블루베리 홍초면은 파란색인 거 아니야? 한 번 더 믿어 나의 믿어 기다려 이거 새 거냐? 새 거나 아 빨간색은 조금 아니야 이정도는 괜찮아 아까는 이정도였지? 빨간색은 이정도는 괜찮아 난 믿어 나 믿어 더 믿어 할 수 있어 기다려 디코 오프 수아 하트 불치킨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나 너무 방정맞게 웃는 중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방정맞구나 무슨 소리가 쏘줄 연습 한번 해볼게 아니 아니야. 내가 잘 넣어볼게. 지금 내가 이거를 못해. 기다려. 얘네 둘은 섞여도 된다 이거지? 그래. 기다려. 근데 소주랑 홍수만큼도 없어. 이거 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이거 못하면 똥소 그래. 인정한다 내가. 이거 못하면 똥소 인정한다. 기다려봐. 방정 맞지 마라. 파워드 해볼게요. 파워드 파워드가 안 섞여야 돼. 그 맞아. 그거야. 나도 알아. 나도 알지. 나의 마음을 불러. 난 섞이고 싶지 않아. 난 섞이고 싶지 않아. 간다. 간을 쏟이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게 블루브리라서 조금 덜 빨개요. 마지막 기회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음을 해야 돼. 여러분 얼음을 해야 돼. 얼음을 하니까 소주가 중간에 있어. 얼음을 해야 돼. 얼음이다. 태한민국 태한민국 자 여러분 이게 이것이 새우쭈이다 여러분.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. 여러분 이것이 SNS 사태간 새우쭈에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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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핸드폰이 이게 저거라서 그렇거든. 이렇게 해야 돼.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나. 핸드폰 안해도 되네. 조명이 있어가지고. 그치. 자 이거. 뭐야 그거. 저 한 번만 좀. 썬라이버 한 번만 찍고 먹을게요. 맞추겠다고. 빨간색을 추이는 바지까지 입었다고. 알겠어요? 자 짠하자. 먹으시는 사람이 짠. 뒤로 걸리는 게 뭐야? 짠 이거 원석. 아까. 조금만 기다려주.